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수사관들과 작가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단서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면서 사건 전모나 스토리 전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낙성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 친구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작전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집권 중반기를 막 돌파한 정권치고 지나칠 정도로 여기저기서 권력이 허물어진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와대 실세 백원우 지난 6.13 치방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 현직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씨가 경쟁자보다 15% 정도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소시실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비리첩보에 따라서 당시 황운화 울산지반 경찰청장이 다수 군대 압수수색을 정적적으로 단행하면서 선거판을 크게 뒤흔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김기현 씨는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화명수사 의혹 사건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청와대의 백원우 대통령 민족비서관임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국내 각 신문은 11월 27일 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의혹 첩보 보고서의 전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백원우 비서관임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백원우 대통령 민정비서관은 당시 박현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김기현 비리의혹 첩보 보고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박현철 반부패비서관은 검찰에서 아래와 같은 정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기현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따라서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와 울산 현지 사정기 소상이 기록된 이 첩보 보고서는 정식 공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관 파견 경찰을 거쳐서 경찰청의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됐고 이후 경찰청을 거쳐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야당 광역단체 후보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유동하는 이른바 하명수사를 지시하지 않는지 그런 의심을 갖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있는 백전비서관을 불려서 첩보 보고서 입수 경위 등을 앞으로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울산시장 낙선작전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청와대는 10차례에 걸쳐서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수사진행사항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예배적인 사건입니다. 청와대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비리첩보를 일선경찰에 내려보내고 이후에 10차례에 걸쳐서 수사진행과정을 보고받은 것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업무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인 사찰 문제까지 크게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더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실은 김기현 현직 시장을 꺾고 막판에 돌풍을 일으킨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8번이나 낙선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 씨의 당선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현 대통령과 함께 불산, 울산,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일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친노, 친문까지 총동원해서 송 시장을 지원했습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관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오랜 친구,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 문 대통령의 복심에 해당하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김기현 울산시장 비리첩보 제공, 청와대 민정실의 수사상황체크 등의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연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움직였는가라는 점입니다. 만일에 사실이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답이 그들로부터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흐릿하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검찰이 철저하게 파헤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28일에 방송된 홍콩 선거에서 읽는 한국의 미래라는 그런 방송물이었습니다. 제이미 님입니다. 문정부 이후 이해할 수 없는 각가지 사태에 대해서 청년층과 지식인들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더 큰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기 이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었고 젊은이들이 그토록 열렬할 수 있었던 것은 홍콩의 교육제도가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를 가리키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그토록 거칠게 저항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 맹백한 부정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청년층은 취업난과 같은 그런 화급한 개인적 과제들도 있었지만 사회 현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교육이 부재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식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일종의 대변하는 사건이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응이라고 봅니다. 부정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청년을 가진 나라의 미래라는 점을 제가 조심스럽게 제시를 했습니다. 민재인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댓글과 질문을 통해서 글을 남길 수가 있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매일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를 통해서 시사에 대한 안목과 시혜와 통찰력을 넓히실 수 있고 또 제가 운영하는 별도의 채널 공병호 자기경영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하셔서 널리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